모두들, 터라입니다. 넷플릭스 재팬에서 1월 31일에 트윗을 한 번 올렸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개와 소년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짜잔! 했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3분 정도 되는 되게 짧은 애니메이션이에요. 3편이죠, 보통이라면. 근데 스토리는 개와 소년의 우정과 전쟁의 아픔 이런 걸 그려낸 작품인데 되게 잘 만든 배경이 나와요. 잘 만든 배경. 수치와 풍의 아름다운 풍경이 잘 표현된. 설마? 이게 다 인공지능이 만들었다. 물론 100% 인공지능은 아니고 사람이 후보정을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죠. 당연하죠. 근데 그걸 인공지능이 주된 역할을 한 것처럼 말을 한 거죠. 이슈화를 노린 블러핑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면 여기까지 갔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일단 크리에이터 베이스라는 게 만드는 기본이 되는 건 인공지능 아트워크 기업 리나라는 곳. 그리고 스파이 패밀리 같은 걸로 잘 알려진 위트 스튜디오 이 두 곳이 협력했다고 합니다. 리나하고 위트는 원래 이 AI를 이용한 어떤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여주고 있던 곳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된 거는 넷플릭스가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애니메이션 업계를 돕기 위한 실험으로 3분간 영상 전 컷의 배경화면에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활용이라고 자랑을 했던 거죠. 3분의 3분 가량의 애니메이션의 모든 배경을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했다는 거죠. 네네네. 자 이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반응이 난리가 났어요. 네. 한국에서는 어떡하냐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일본은 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 일본은. 왜 화가 났느냐. 넷플릭스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력 부족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한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게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음. 네. 업계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일본에서 이게 자본으로 처우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제를 뺏겠다는 거 아니야? 네. 로 느껴지는 거죠. 거기다가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들의 인수를 몇 개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마치 애니메이션 업계의 구원자처럼 됐던 게 2019년쯤이거든요. 네네네. 그때 막 어떻게 했냐면 어? 여기 왜 이렇게 최저임금이 낮지? 우리가 올려줄게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네네네. 스튜디오를 인수하면서 생각보다 더 큰 돈을 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렇죠. 여기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어떤 분위기가 있으냐면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산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계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영화감독과 작가 외에 영화 산업계에는 사실은 80% 이상은 스탭들이잖아요. 그 스탭들 같은 경우에 시장이 확 커지고 확 작아졌을 때 버퍼링이 걸리는 건 아시죠? 그렇죠. 시장이 갑자기 확 커질 때 80%에 해당하던 스탭들이 갑자기 확 같이 많아지진 못해요. 그리고 확 줄어들면 압력 때문에 막 잘려나가겠죠. 그런데 뭐가 가장 위험한 거냐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산업계는 한 번 크게 힘들어서 많이 빠져나가면 다시 호황이 됐을 때에도 이미 그때 빠져나갔던 수많은 스탭들이나 중간 인력들이 다른 곳에서 자기 생계를 이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호황이 되고 다시 이슈화가 되고 붐이 되고 돈이 들어와도 그때 같은 방식으로 못 제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구원을 하는 느낌으로 넷플릭스가 간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과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종류의 솔루션을 냈다고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양질의 인력을 좀 교육해서 계속 그 중간층을 만들겠다는 걸로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배신감이 들 수 있겠죠. 실제로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런데 넷플릭스가 거기서 우리가 살려주겠다고 해놓고 인공지능 짜잔 해버리니까 화가 난 거죠. 거기다가 이 예고편 크레딧 배경화면을 보면 AI 괄호치고 플러스 휴먼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약간 묘하잖아요. 그렇죠. 묘하다 진짜. 독순지 이름도 안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은데 약간 이거?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사람인 거죠. 네네네. 인공지능과 보부상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고편 크레딧에 크레딧 배경화면 맡았던 팀들 이름이 쫙 나오고 마지막에 And Our Future Friends AI 이러면 그나마 좀 낫잖아. 그럼 아 그래 실험이구나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약간 우리 AI 이렇게 썼어라는 게 너무 뽕이 찼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진짜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넷플릭스가 구독자들한테 같은 주소지 아니면 같은 데서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돈 더 받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안 하실 분들은 5천 원짜리 광고 있는 걸 보세요.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분위기 못 맞추지? 그러니까 약간 화가 날 만하죠. 사실은 넷플릭스 초창기에 되게 쭉쭉 떴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공유하듯 보는 느낌들을 좀 이렇게 많잖아요. 대놓고 했습니다. 그렇죠. 왓차나 디즈니 플러스는 아예 그걸 그걸 UX에 넣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같이 보기 이런 것들. 그룹 아칭 같은 거. 넷플릭스는 그런 게 없었을 뿐이지 지금 있지만 없었을 뿐이지 그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죠. 중요했죠. 그거를 이렇게 없애겠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넷플릭스가 패스워드 쉐어링 이즈 러브라고 비밀번호 공유는 사랑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었어요. 그 정도까지였어요? 네. 직접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진짜로? 네. 불과 5년 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이거 바꾸면서 막 우리 이렇게 돈 벌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인공지능 괄호치고 사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이렇게 기술 자랑하는 건 좋은데 지금 타이밍이 좀 못 맞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되게 화가 나서 많이 비판을 받았죠. 보통 대학교에서 이런 동아리 친구가 있으면 눈새라... 음... 그렇죠. 네. 나중에 가면은... 나중에 가면은 고객도 AI가 되면 어떻게 해? 아 그렇지. 모두가 AI인 거야. 그러니까. AI가 만들고 AI가 저기 보고 그렇죠. AI의 미래 꿈은 넷플릭스 입사. 따지고 보면... 이름이 이상하잖아. 그런 것이 유토피아가 아닌가. 우린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없겠죠 그때. 우리는 구경. 어? 그렇죠. 아 없겠다 없겠죠. 없겠죠. 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많이 욕을 먹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그렇습니다. AI에 관련된 이슈는 마음껏 깔깔대면서 웃다가도 순간순간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 느끼고 있는 공포감이나 걱정이 훨씬 더 큰 동료들이 어딘가 보면 있잖아요. 제가 방금 내가 너무 깔깔대면서 얘기했더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도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